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청량리. 청량리. 땡큐.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공화산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6호선으로 가라지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석기. 석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외대 앞, 외대 앞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stop is Hang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g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Hang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회기 회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왕신리, 이촌, or 덕소, 용문. For those of you taking the train bound for 춘천, get off at this station and transfer to the 경춘라인 train at 상봉생시장.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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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headingと思います. 한국에서ition N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Das Gospel였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제기동. 제기동.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자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march your step.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동부집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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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묘앞. 동묘앞역입니다. 내리실불은 왼쪽입니다. 이태원, 동암방면이나 안암, 공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 회사는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묘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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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묘앞입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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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샵은 왼쪽입니다. 미야, 당국의 방면이라 산악,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자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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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시믄는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종로오가 종로오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closed by the door. This is provided by a part written card and subtitle. The door will shut away. The door will shut d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아라 군장, 강동, 상일동, 마천 반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 3가, 종로 3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종각. 종각 여긴다. 내리신 분, 왼쪽 여긴다. This stop is 종각. 종각.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첫 Text 이번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왼쪽입니다. 신촌이라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계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 서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명동, 방공이나 산하, 우위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고, 일산, 문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위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경위선 KTX, 체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와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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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ITX 청춘열차 또는 호남, 전라선 KTX나 호남, 전라, 장항선 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에서도 이번 역에서 내비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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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시는 곳은 왼쪽입니다. 개화나 신노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구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없으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가신 후, 구호선 노량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은하 출입문 닫겠습니다. 에리야 주인공 출입문 닫겠습니다. 주인공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대방, 대방.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하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아멘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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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이나 신촌, 까지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고, 이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에서도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이합니다. 다음 정차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공평이 있습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디큐브 백화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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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받은 2개였습니다. KTX 광림이 위성, KTX를 이용하실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평이나 인천 반면으로 가실 고객에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차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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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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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This stop is... The doors are...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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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관악 안양예술봉원입니다. 내리실 번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3가 넘었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추립문 닫겠습니다. 추립문 닫겠습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추립문 닫겠습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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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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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수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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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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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정, Hanjin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Sabontan.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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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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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외부는 외부의 외부입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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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